우투더, 영투더, 우 동투더, 구투더, 러미 하! 주문하신 개살김밥 나왔습니다 우투더, 영투더, 우 동투더, 구투더, 러미 하! 엄밀히 말하면 개살김밥이 아닙니다 개살김밥은 개맛살로 만드는데 개맛살에 주원료는 명태살 원육이지 개살이 아니니까요 우투더, 영투더, 우 동투더, 구투더, 러미 영어김밥 하나 주세요 아침에는 항상 우영우 김밥을 먹습니다 김밥은 믿음직스러워요 재료를 한눈에 볼 수 있어 예상밖에 식감이나 맛에 놀랄 일이 없습니다 평소요 시간 38분 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